셋! 안녕하세요, 예시빈입니다. 네 멤버 cherish a puis run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스의 리더이자 보컬, 그리고 퍼포먼스를 맡은 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스에서 메인보컬을 맡은 정 Fin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의baren 와우입니다. 에이스의 메인 퍼포먼스, 이 요정, JCE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의 메인보컬이자 퀴양대왕의 찬이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다섯 명으로 당된 신인그룹 에이스라는 그룹이고요. 저희는 지난 5월에 있죠. 5월 23일 날 데뷔곡 선인장이라는 그룹으로 불꽃처럼 데뷔됐습니다. 네 불꽃처럼 데뷔를 했고 저희가 마침 어제 마지막 방송 선인장 공식활동 마지막 방송이 끝나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추억을 갖고자 이렇게 버스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4시부터 해가지고 대학로에서 공연을 한 번 또 하고 신촌에서도 또 한 번을 하고 지금 이제 가장 핫한 홍대를 왔습니다. 여러분들 홍대가 가장 핫하죠? 네! 믿어도 되죠? 네! 오빠가 제일 핫해! 오빠가 제일 핫해 밥 드릴!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어쨌든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되니까 저희 에이스 네이버에다가 한글로 에이스 검색하시면 저희 관련 자료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SNS 주소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거기 들어오시면 저희 다양한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팔로잉도 하시고 재밌는 자료들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바로 땅 한 번만 닦고 준비하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